매 2015개정 영어 지학민 일과의 내용 가지고 내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A Letter From Your Future Self에요. 당신의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온 편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 자체가 굉장히 기발해요.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지금의 현재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고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일 거고 뭔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일 거란 말이에요. 꼭 어른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나보다는 더 나아진 나이일 텐데 다른 사람의 조언, 기본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일과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잠을 줄여야 된다. 잠을 줄이면 좋지 않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꼰대 같죠. 그런 메시지들이. 근데 지금 이 일과의 내용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자 라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기발하고 거부감을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거부감이 드는데 거부감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패러그라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my 17-year-old self, 17살 먹은 내 자신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7-year-old가 self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단수 형태만 사용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7-year-old가 17-years-old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포인트죠. I know you are now struggling with your new freshman year. Struggle with는 무엇뭇을 가지고 분투 노력하답니다. 무엇무엇에 대해 분투 노력하다. 힘겨워하다. 너의 1학년을 가지고 1학년에 대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로우 다음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생략되어 있고요. You sometimes feel 빈도 부사입니다. 일반 동사 앞이죠. Feel stressed out. Stress out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버린 이란 뜻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다고 느낄 때가 있다. Stress out이죠. 스트레싱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Because you wake up early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And take tough classes. 그리고 힘겨운 수업을 듣기 때문이다. Wake와 take가 병렬입니다. You may occasionally feel 너는 때때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때에 대해서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십니다. You're not important. 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접속부사 Everything will get better. 미래가 되면 모든 게 다 더 나아질 거야. Here are some ways.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To live more positively through this year. 이 한 해를 이 한 해는 freshman이 여겠죠. 한 해를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To live more positively는 앞에 있는 ways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You'll have realized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인데 지금 시제에 보시면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되고 있죠.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 시제는 뒤에 by the time 같은 표현 많이 나오고요. by the time이 여기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어요. 절이 뒤에 나와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our 자리에 will be 같은 단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by the time 전체가 네가 27살이 되었을 때쯤에 by the time부터 you're 27까지가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고 대절 전체가 realize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realize가 동사고 대절 전체가 이제 목적어 되는 거죠. The following tips 담에 따르는 조언들이 were really important to you. 너에게 정말로 중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일 것이야. 네가 27이 되면 깨달은 시점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내가 27살 정도 되나 보죠. I can remember you're a huge fan of soccer players. 나는 기억할 수 있다. I remember 다음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가 엄청난 사커 플레이어스 일부 사커 플레이어스의 엄청난 팬과 가수들의 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following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쫓는 것은 그래서 following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easy인 거죠. 이거 are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쫓는 건 괜찮다. if it helps you relax 네가 약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는 내 도움이 된다면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죠. help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부호 앞에 to가 붙기도 합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but you also need to become a fan of yourself. 하지만 너는 네 자신의 팬이 될 필요가 팬이 될 필요가 있어. it doesn't mean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에 that 생략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대 it doesn't mean that your favorite celebrities celebrity는 유명인사란 뜻이에요. 연예인 연예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it doesn't mean and aren't 에서 이제 이중 부정을 썼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시가 가르치는 것은 앞 문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두 문장의 내용이에요. 연예인들 쫓지 말고 네 자신의 팬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죠. but someday you will certainly feel that 하지만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someday이고요.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바뀔 수가 없겠죠. 너는 갑자기 느낄 거야 that 이하라고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대 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is more important than mor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than도 나왔죠. 더 중요하다 뭐보다 then focusing on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겠어요? celebrities 연예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연예인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야. so I suggest that 그래서 나는 데디아를 제한하는 바이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인데 왜 중요하냐면 주절의 동사가 제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대절의 동사에는 should가 생략됩니다. 얘가 희로 바뀌더라도 이때는 s가 붙지 않아요. keep 자리에 아시겠죠?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써도 괜찮습니다. 영국 영어에서는 종종 표기를 합니다. 뭐 뭐 해야 된다라고 제한하는 바이다. 그럼 이때의 keep은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원형이에요? 현재형이야? 원형이야?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가 붙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원형이라면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바뀌어도 s가 붙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영어에서는 현재형과 원형이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복수일 때 3인칭이 아닐 때 그럴 때는 s에 안 붙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때의 keep은 원형이에요. 왜냐면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쓰죠. 네가 healthy balance life life balance 건강한 삶의 균형 우리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그런 워라벨 건강한 삶의 균형을 지킬 것을 제한하는 바이다. 지켜야 한다고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becoming a bigger fan of yourself 네 자신에 대한 더 큰 더 큰 팬이 되는 것은 뭐보다 더 큰이냐면 bigger than이겠죠. 비교급 than people on tv or on the internet people on tv or the internet은 바로 앞에 나왔던 celebriti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명인보다 네 자신에 대해서 더 큰 팬이 되는 것 되어라 라고 지금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become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어제 I recommended that your brother not care too much 방금 말했던 문장이 또 나왔는데 recommend 라는 동사도 그 충고 주장 소망 요지 명령의 동사에 들어가서 충고하다 라는 뜻이죠? 아니면 추천하다 이런 뜻인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충고하다 추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brother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brother가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을 썼잖아요. s를 안 붙였잖아요. 그리고 s를 붙이는 게 좀 이상하죠. 만약에 얘가 현재형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주절의 시야가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에 대절이 지금 종속절인데 시제일치 해줘야죠. 시제일치도 안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케어가 동사의 현재형이 아니라 원형이란 이야기예요. 루트형이란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인칭 단수인데도 s 안 붙였고 주절의 시야 과거인데도 시제일치 안 했기 때문에 아예는 원형이구나 라고 유추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동사들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한 명령의 동사들 뭐 advise나 suggest 앞에 나왔었죠. suggest나 insist나 order나 recommend 이런 동사들은 대절에 항상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일치도 하지 않고 3인칭 단수도 마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중요하다 care의 형태가 중요하다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너의 남동생이 나는 어제 너의 남동생이 care not care too much 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about how many friends he has 그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how 의문 how many friends 의문사 he가 주어 그리고 has가 동사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 문장 전체는 다 중요해요. not having many friends doesn't mean 친구가 많이 없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anything is wrong mean 다음에 또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anything이요. nothing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friends are not friends are about quality 친구는 품질이죠. quality는 친구는 그 깊이가 중요한 거지 not quantity 양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많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do not care about the number of your friends or SNS friends do not care about 또 나왔습니다. 신경쓰지 말아라 더 넘버는 뭐뭐라는 수란 뜻이죠. 더 넘버는 뭐뭐의 수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더 넘버에서 더 를 어로 바꿔놓고 맞았냐고 물어보는데 a 넘버 of는요.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죠. a 넘버 of는 전체가 many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뀔 수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NS 친구도 신경쓰지 말아라. 수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아라. 우리 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얘가 팔로워가 몇 명인지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얘는 팔로워 몇 명인지 인스타 친구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if you care too much about that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때 대시 가르치는 건 뭐 앞 문장에 나왔던 the number of your friends or SNS friends 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친구의 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신경을 쓴다면 if 절은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만 사용한다. if you care 입니다. 이 자리에 will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you will end up ing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이 어순 형태 중요합니다. 너는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end up 대신에 강남권에서는 wind up 이란 표현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어렵게 변형할 경우에 wind up 로 바뀔 수가 있고요. with negative friendships 부정적인 우정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진짜 나이 먹어 보면 그래요. 샘도 뭐 크게 나이 먹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오래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그 당시에만 그냥 잠깐 즐기는 근데 여러분들 시기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쨌든 미래에서 온 미래에서 보낸 그 편지에만 집중을 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은 help you understand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understand 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 앞에 to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nd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love yourself라는 노래도 있죠. 저스틴 비버가 부른 they focus on your strengths 이 때 they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안무장에 나온 true friends겠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요. try to help you with 당신으로 하여금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여기서는 they focus와 try가 일단 병렬이고요.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하죠. to help가 helping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너가 뭐하는 걸 도와주다 라고 할 때 전체 다 뒤에 씁니다. 왜 했대요? 너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I know it's hard to believe 저는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난 믿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이때 it은 가주어가 아니고요. 뒤에 이제 나온 내용 그건 앞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러한 사실이 믿기엔 어렵지만 투 부정사는 투 believe에서의 투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입니다. 믿기에 어렵지만 하지만 너의 친구들 모두가 not all your friends에서 not all은요 영문법에서 부분 부정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아이고 at 17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짜 친구라면 그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죠. So spend time more time with them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때 이 them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런 거 지칭추론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냥 친구냐 true friends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를 가리키는 거죠. your true friends 를 가리킵니다. 이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and be the best friend you can be to them 그들에게 최고의 친구가 네 자신이 또 되어라. 그렇죠.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Stop thinking so much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Stop ing 와 stop to be 정서의 의미가 다르죠. stop to be 정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하던 일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to stop to think 안됩니다. In your classes 너의 학급에서 you have trouble focusing 너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여기서는 classes가 학급보다는 수업이 되겠네요. 수업에서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have trouble ing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rouble 이런 단어 대신에 difficulty 아니면 a hard time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리고 don't you 는 부가 의문문 이라고 하죠. 앞에 나왔던 동사를 동사 형태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don't를 쓰는 건데 aren't로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비동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ren't you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반 동사죠. 해부가 your mind is in the future. 너의 마음은 미래이다. worrying about 분사 구문이네요. 뭐뭐 하면서 걱정하면서 worried 해도 사실 크게 틀리진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worrying이냐 worried냐 안 나올 것 같아요. worried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다가 be worried about 이기 때문에 여기서 worrying을 쓴 건 그냥 능동적으로 걱정하다 동작을 좀 더 강조한 표현이에요. worrying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worried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다. 좀 애매하잖아요. about the next exam 다음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or your future job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but you also need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너는 너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진행형시자래요. 중국 속담이 말하고 있죠. proverb 는 속담이란 뜻이고 proverb 대신에 saying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maxim golden saying 금원이라고 그러죠. 금과 같은 말 금원이라고 합니다. proverb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 속담은 말합니다. if you want to know your past 당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look into your present conditions 당신의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and if you want to know your future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look into your present actions 현재의 행동을 들여다보아라 멋진 말이네요. to achieve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you need to do more than 너는 이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just dream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꿈꾸는 것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them은 is으로 바뀌면 안됩니다.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 단골이죠. 단복수 문제 나오는 거 이도 안되는 거고요. them이 가리키는 것은 your goals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 그냥 꿈꾸는 것보다 more than just 단지 그 이상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in 10 years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이는요 뭐뭐 안으란 뜻이 아니라 after의 의미예요. after 10 years you'll have achieved your goals. 너는 너의 목표를 성취한 상태일 것이다.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뭐뭐한 상태일 것이다. 미래 시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가 여기라면 미래 어느 시점이 되어서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뒤를 뒤돌아 보았을 때 이미 성취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죠.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n't just go through your high school days 그냥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go through는 격다죠. 그냥 격지 마라.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with a negative attitude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냥 보내지 마라. 격다 보내다. 라는 뜻이고요. stay positive stay는 이 형식 연결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positively 안 돼요. having a good attitude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will help you keep your spirits up 당신의 정신 원기 활력을 고취시킨 상태로 고무시킨 상태로 드높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keep up의 to 쓸 수 있습니다. when things go your way in life 삶에서 things go your way 하면요 자신이 뜻하던 대로 일이 풀리다 라는 뜻입니다. things go one's way 뜻하던 바대로 일이 풀리다 인데 사이에 이제 don'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뜻하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다. things은 앞에 관사를 쓰지 않고 더 같은 관사를 쓰지 않고 상황 정도의 의미요. 일이나 상황이요. live and enjoy every moment 모든 순간을 살고 즐기세요. I can tell you that 저는 당신에게 됐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이 is not only a very challenging time for you 당신에게 매우 힘든 시간일 뿐만 아니라 not only a 버전숲이네요 but it is also a very fun time 매우 재미있는 시간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nd I look forward to writing you another letter when you're 27 look forward to 명사나 ing 나와야 되죠? 학수 고대하다 나는 너에게 너가 27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편지를 써줄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미래에서 온 편지가 다 끝난 거죠. look forward to ing 이 때 2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나 명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웠죠? write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ove always your future self 언제나 사랑해 너의 미래의 네가 그리고 ps는요 추신이란 뜻이에요. post script의 약자입니다. 덧붙이는 말 추신 이런 뜻이에요. please tell your family 너의 가족에게 말해라 됐 이하라고 말해라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됐 생략 가능하죠? you love them 네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and don't forget that 그리고 대디야 까먹지 마 됐 또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됐입니다. your parents' advice comes from their love for you 부모님의 충고가 너에 대한 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는 준사역동사 헬프도 많이 나왔고요. 어떤 수거표현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아이고 그 전에 another 요게 디아도 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수거표현이나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 아니면 분사 구분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을 좀 잘 눈여겨봐 두시고 어 서플리멘트 리딩 들어가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ongratulations new students 축하합니다. 새로운 학생들 여기서 이제 축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뒤에 항상 S를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S 빼먹으면 콩글리시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말하는 그런 말인 것 같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거나 환영하거나 할 때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I welcome you to your new school. 내가 너의 새로운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 On behalf of the entire school faculty On behalf of 중요한 표현이죠. 무엇 무엇을 대신하여 대신 또는 대표하여 faculty는 교수진 직원 뭐 교직원 이런 뜻이에요.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표하여 I'd like to congratulate 축하하고 싶습니다. Every one of you 당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and share with you 축하하고 싶고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Some words 약간의 말을 that I think are important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I think 다음에 that 생략되어 있죠? 다 써보죠. that이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에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어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위치로 바꿀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말들이에요. 학생들에게 Who've just started their high school life? 방금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로 Try to live a healthy school life.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라. Try 투부정사는 뭐 뭐하기 위해 노력하다고. Try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 기 때문에 living으로 바뀔 수가 없죠. And work hard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라. So live 와 work가 병렬입니다. To build you up your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힘을 쌓으려고 노력해라. 이때 투부정사도 부사 목적이니까 앞에 IN ORDER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는 SOA에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A healthy body and mind 건강한 몸과 마음은요 Will give you confidence 자신감과 자존감을 부여할 거예요. Second work on improving your social skills. 당신의 소셜 스킬 사교 기술이죠. 사교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십시오. 무엇 무엇에 노력하다죠. 스페시피클리 구체적으로 말해서 I like to emphasize emphasize는 강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put 또는 place emphasis 언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importance of language skills. 언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I believe conveying your idea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에 생략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앞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나오지? 미안. In a clear effective way 명료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전달하는 것은 is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하고 that's something you should focus on developing. 지금 developing 다음에 목적어가 비어있죠. developing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something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something이 사실 developing의 목적어 이거였다는 이야기죠. 당신이 당신이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무언가입니다. 이거예요. developing의 목적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세 번째로 learn the value of respecting other people's views.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의 가치를 배워라. 명령문입니다. Every one of you is unique. 너희 한 명 한 명 모두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을 을 갖고 있다. Perspective 는 관점 이런 뜻이고요. Understand that 명사절 읽는 접속사 되시니까 생략 가능하고 Somebody may think differently than you 너와 다른 생각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differently 해서 ly 이거 중요합니다. different 안되고요. 이때 then 보다는 사실 정통영어에서는 from을 더 권장하죠. 미국 영어에서는 from 대신에 then을 쓰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But that doesn't mean that 하지만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명사절 읽는 목적절에 되시고요. They're wrong.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Try to see things 사물들을 보려고 노력해라. Try to 부정사는 뭐뭐하려고 노력하다고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라고 그랬죠. seeing으로 바뀔 수 없다. 그랬고요.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다른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려고 노력해라. 관점이죠. perspective는 원근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미술에서는요. Points of view 와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To help broaden your own view 너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앞에 in order 들어갈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는 몸하기 위해서죠. You'll have incredible experiences 너는 놀랄만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For the next three years 다음 3년을 3년 동안 그 경험들 중 일부는 대미 가리키는 것은 경험들이겠죠. Will be sweet 달콤한 것이지만 Some of them will be bitter 그 경험들 중 일부는 굉장히 쓸 것이다. 씁쓸할 것이다. But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Will be a great asset Asset도 중요한 단어죠. 자산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너의 미래에 Teachers, friends, and family will always be by your side. 너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By your side 해도 되고요. By는 뭐 뭐 옆에 라는 뜻인데 너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해도 되고 On your side 해도 괜찮습니다. I wish you the best 행운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인 것 같죠?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Supplement Reading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히 공부를 해두시고 한 번 들어가지고는 그냥 이해만 한 거예요. 눈으로 한 번 그냥 본 거고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셔서 확실하게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와도 뭐 그냥 다 밑줄 쳐놓고 쭉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와요. 보통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거의 그냥 백지를 주고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습이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 수업만 들은 거는 진짜 그냥 워밍업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반드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